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청취시장 후보로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임장관으로 일을 했습니다 정말 어렵게 일고 왔던 우리의 민주주의가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하루아침에 바닥으로 추락하는 현실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서 반드시 민주주의를 배살리고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심판하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얼마전 이재명 대표께서 윤석열 정권을 가리켜서 압구정 정권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압구정에 계신 분들도 윤석열 정권 좋아할 분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정권은 압구정 정권이 아니라 구구 양아치 정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런 정권을 그냥 둘 수 없죠 우리 청취시인들부터 앞장서서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윤석열 정권 침팔합시다 함께 싸워라 갑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